북한이 북한 같은 일만 하네요.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핵실험을 포기하라는 국제사회에 반발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는 주민들의 통행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북한 핵실험 상황, 김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도발적인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우리의 선택은 적대 세력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논평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해와 규범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났다며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한 최종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핵 잠수함이 참가한 한미연합해상훈련과 미국의 B2 폭격기 관 배치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 주민들의 이동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어제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을 전면 차단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금지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 보입니다. 앞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당시에도 7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들의 이동을 전면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은정입니다.